청포도 먹방 내경채 청포도 먹방 저랑 리아언니가 청포도를 좋아해요 헬로 ASMR 땅콩 씹는 소리가 왜 나죠 소리가 안 떨린다고요? 그랬더니 시가 없어요 왜 웃겨요? 호두 씹는 소리가 난다고요? 호두독 소리가 난다고요? 맛있는데? 아그작 소리가 난다고요? 고이소박이 씹는 소리가 난다고요? 씨 씹는 거 아닌데요? 씨 씹는 거 아닌데요? 아닌데요? 눈 맑는 소리가 난다고요? 이 부서진 거 아니냐고요? 씨 안 씹었다니까요? 저 청포도 먹고 있어요 우리 엄마 잔소리하는 소리가 난다고요? 양쪽에 한 개씩 넣어달라고요? 아 오늘 과식 같네 아 오늘 과식은 그 편한 시간에 ㅋㅋ 잠시만요? 잠깐만요 아 이시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